지난 에피소드에서 Server Process Cast라고 하는 파일을 살펴봤었죠. 먼저 모듈이 두 개가 있습니다. Server Process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 Key Value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Key Value 메뉴로 보시면 Interface Function 세계 그리고 Callback Function 세계가 있었죠. 그런데 상당히 재미있는 게 뭐냐니까, 지금 보시면 Key Value Gen Server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이거는 제가 집어넣는 거니까 이건 없어요. 이건 없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Key Value 스토어는 밑에 있는 여섯 개 똑같죠. Interface Function과 Callback Function이 있는데, 지금 Server Process라고 하는 모듈은 없잖아요. 그 모듈을 만들어 주는 게 이겁니다. 그죠? Use Gen Server라고 하는 한 줄로서 한 줄로서 우리 서버 프로세스 S Button 위에 있는 이만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그게 Gen Server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Behavioral이라고 표현해요. 왜 Behavioral이라고 표현하느냐니까 우리가 Gen Server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서버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죠? 서버 프로세스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콜백. 그죠? Gen Server를 불러서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Implement 해야 될 펑션들이 있죠. 이 세 개. 펑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Behavioral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하나의 모듈, 어떤 모듈을 만들어내고 그 모듈이 필요로 하는 펑션들을 우리가 스스로 Implement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Behaviora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그대로 동작을 해볼까요? 일단 위에 있는 예전부터 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지우고 깔끔하게 지우고 그리고 Key Value Store를 Ix 환경에서 돌리죠. 으흥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뭔가 에러가 떴네요. 이거 때문에 에러가 떴 모양입니다. 지워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돌보겠습니다. No file name. No file name. The key value store. 아, 그렇죠. 이 파일 이름이 아니죠. 다시 넣어놓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파일 이 name 해서 이만큼을 가져오겠습니다. Ix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나요? 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먼저 여기에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보죠. 여기 있는 이거는 지금 다른 것과 별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냥 Key Value Store라고 하나 만들어보는 거예요. 만들었을 때 지금 여기 만들어진 Key Value Store는 여기 있는 Key Value Store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임의로 Ix 환경에서 이렇게 하나 만든 거예요. 그렇죠? 만드니까 리디파이닝 됐죠. 우리가 이미 이 Ix 환경이 이걸 돌리고 있으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돌아가서 뭔가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Key Value Store Inf 를 보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좀 산만한 상황에 다시 빠져나가겠습니다. 빠져나가서 그냥 Ix 환경에서 돌리죠. 거기서 이제 뭐 Init1 Required Behavior Denerable Is Not Implemented Init이 Implement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Init도 있는데 왜 Implement 그렇죠. 안 되어 있죠. 메시지가 뜨는데 이 메시지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환경은 이것은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왼쪽에 있는 요거 Key Value Store 모듈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Ix 환경에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만들게 되면 우리가 Gen Server을 쓰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Gen Server을 쓰게 되면 의무적으로 세 개의 펑션을 Implement돼야 됩니다. 그 세 개의 펑션이 여기 밑에 세 개예요. 근데 우리가 세 개를 하시면 UX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고 있죠. 경고 메시지 어쨌거나 그건 그렇다고 주고 경고 메시지는 경고 메시지이고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게 있어요. 뭐가 만들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벌써 Key Value Store 우리가 만든 Key Value Store 모듈이잖아요. 모듈의 인포 정보를 보니까 이런게 있습니다. 뭐냐 차일드 스펙 차일드 스펙 차일드 스펙이 뭔지도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코드 체인지 핸들 콜 캐스트 인포 이닛 터미네이트 이렇게 디폴트로 만들어져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느냐 여기 있는 유즈 젠스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세 가지 이닛과 캐스트와 콜 이 세가지는 우리가 임플멘트를 해야 돼요. 임플멘트를 하지 않으니까 이 메시지가 에르메시지가 뜬거죠. 그죠? 자 그리고 어쨌거나 디폴트로 만들어주는 것 가지고 스타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하게 되면 이렇게 PID가 뜨죠. 이 PID가 뭐냐 서버 프로세스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다시 빠져나가서 이걸 다시 이번에는 keyvalue keyvalue 다음에 gs 뭐라고 돼있는 g서버라고 돼있네요 젠서버가 왜 g서브로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젠서버입니다. 뭐 글자가 잘린 모양이네요. 이 상황에서 다시 돌려놓고 이걸 돌렸습니다. 이걸 돌렸습니다. 돌렸고 okpid 해서 이번에는 이 모듈을 컴파일에서 이 환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id 109가 나왔죠. 이 109가 지금 젠서버 그러니까 이전 에피소드에서 서버 프로세스입니다. 그죠? 서버 프로세스 id 지금 여기 id 어떻게 될까요? 셀프 보시면 지금 107입니다. 만들어진 서버 프로세스는 109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pid 에서 some key some value ok 뜯죠. 만약에 이 값을 불러오려고 하면 이렇게 불러오면 수가 있죠. some value 그죠? 이전에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젠서버 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서버 프로세서 이전에 봤던 여기 있던 서버 프로세서 이게 아니군요. 어디있나요? 뭐 조금 전에 봤던 그 서버 프로세서입니다. 그 서버 프로세서를 모듈을 통째로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거에요. 그게 젠서버 한의 칼입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보시면 바로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냥 key value 하는 거에요. 간단한 map put 설명할 내용도 없어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이걸 보시고 젠서버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젠서버를 이용을 해서 이전에 우리가 어 투두 뭐였나요? 투두 서버였죠? 이 투두 서버를 이전처럼 이전에는 서버 프로세서를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봤었죠? 그걸 서버 프로세서가 아니라 이게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죠. 서버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이것과 똑같이 이번에는 서버 프로세서가 없어도 되겠죠? 얘를 지워버리고 이걸 이만큼 지우고 그리고 위에다가 유즈 젠서버로 되겠죠? 유즈 젠 서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동작을 할까요? 당연히 동작하지 않죠? 뭐가 깨졌겠죠? 깨진 부분을 바로잡아 보라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여기 있겠죠? 투두 서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으니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을 내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해보셨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간단하게 지퍼볼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 서버를 썼으니까 이전에 우리가 서버 프로세서라고 썼던 부분은 다 젠 서버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투두 서버라고 하는 것이 콜백 모듈을 말하는 겁니다. 네. 문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것은 콜백 모듈 콜백 모듈 콜백 모듈 어떻게 되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이곳은 서버프로세스의 로컬네임이고 그리고 그 서버프로세스가 콜백 모듈로 이용할 모듈의 이름은 여기 적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다르게도 적습니다. 어떻게 적느냐 하니까 통상 이렇게 적어요. 모듈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의미는 다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콜백 모듈이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있는 것은 서버프로세스의 로컬네임.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은 Initial Value가 됩니다. Input 값이죠.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게 뭐냐 하니까 return 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behavior. genServerBehavior에게 genServerBehavior이 서버를 돌릴 거 아니에요? loop를 돌리죠. loop에게 전달하는 값이 바로 여기 있는 콜백 펜션들이죠. 이게 콜백 펜션들. 펜션들의 return 값은 이런 투플 형태입니다. 투플으로 return한다는 거예요. 투플이고 앞에 있는 것은 이렇게 아톰이죠. OK라는 아톰. 그리고 핸들 캐스터의 경우에는 노 리플라이가 들어가 있고 핸들 콜에는 리플라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핸들 캐스터는 리플라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콜은 리플라이가 있으니까 리플라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이러한 이 투플은 누구에게 전달되나요? 그러니까 genServer가 돌리고 있는 loop에게 들어가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동작하는 거. 이전에 서버 프로세스 대신에 그냥 genServer라고 하는 것이 대신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 게 뭐냐니까 인플 genServer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건 뭐냐니까 이 펑션은 genServer라고 하는 비헤이비얼이 요구하는 펑션들을 우리가 인플멘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주므로 해서 좋은 점이 뭐냐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argument 수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두 개의 argument가 lt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될 핸들 캐스터가 하나만 이렇게 넣었을 경우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우리 컴파일 단계에서 l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니까 그러면은 genServer에 정의되어진 핸들 캐스터의 lt와 우리가 작성한 핸들 캐스터의 lt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타입체킹하는 기능이 바로 이 인플 해서 genServer라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인플은 implementation이란 말이에요. genServer 비헤이비어를 임플멘트한 펑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해요. 뭐 크게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genServer로 쓰므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훨씬 더 이전에 우리가 손으로 작성했던 서버 프로세서에 비해서 표준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부가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